알토스 잉글리시 지금 필수 유형 독해 들어갑니다 리뷰 테스트 1 3번 지문입니다 대체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새로운 태도와 사고방식 변형 포인트 어휘업법 빈칸 순서 삽입 가능한 지문입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 스탬프 기능 활용하셔서 뒤로 건너 뛰어주십시오 anybody wishing to rely heavily on solar power 태양 에너지에 심하게 의존하길 원하는 누구든지 또는 언에 이어지겠죠 태양력 또는 any other form of alternative energy 대안 에너지의 다른 형태의 대안 에너지에 심하게 의존하길 바라는 누구든지 we'll have to learn 배워야 할 겁니다 to plan their energy use 그들의 에너지 사용을 계획하는 걸 배워야 될 겁니다 today 오늘날 most people in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 flick a switch 스위치를 딸깍딸깍 할 수 있어요 as they desire at any time not all day 낮이건 밤이건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또는 원하는 만큼 적은 electricity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as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런데 괜히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as much as little 이렇게 써서 헷갈린 겁니다 여기 올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그냥 이게 앞에 빠져 있어서 draw as little electricity as much 하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만큼 draw electricity 전기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in any future home 미래의 가정에서는 powered by alternative energy sources 대체 에너지 원에 의해서 전기가 공급되는 가정에서는 여기가 한번 끊어져야 되겠죠 this is unlikely to be the case 이럴 것 같이 이것이 이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impossible 할 것 같지 않습니다는 얘기입니다 true 또는 possible 쓰면 되겠죠 the case라는 얘기는 그럼 이것은 뭔데요? flick 이거 하면서 언제든지 여기까지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이것을 해서 보려면 물론 쓰려면 flaking a switch and drawing as much or as little electricity as they desire at any time 아니면 굳이 얘기하면 at any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박스 지금 여기로 한 부분 여기를 가리키는 거겠죠 배터리가 가능하게 전기가 소비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when little or no power is being generated 거의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예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ven so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가 당연히 배터리가 여기인데 당연히 when 할 때가 아니라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더 핵심이고요 그 다음 당연히 뭔데요? 전기가 없을 때까지도 돼야 되니까 so가 가리키는 것도 여기에서 여기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명사 대명사인데요 대명사 대신하는 건데 근데 어떤 부분을 가리킬 때 내신에서 서술형의 핵심이니까 this 그 다음에 so 반드시 유의해 주십시오 there are still likely to be times 때가 있습니다 여기 s가 붙으니까 시간이라고 해주지 않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내신은 정확성 따져야 되니까요 때입니다 어떤 때 이럴 때요 when it will be impossible to turn on the oven emerging heater and electric fire 전기 난로 emerging heater 그 다음에 오븐을 키는 것이 불가능할 때 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킨다고 하더라구요 뭐 할 때 while also charging electric car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동안에는 동시에 동시에 다는 못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at least 적어도 at the domestic level domestic이 여기서는 아까 여기에 지금 home 기준이니까 이거하고 연관돼서 얘기하면 가정 가정에서는 가정 수준에서는 적어도 가정 수준에서는 solar and other forms of alternative energy 다른 종류의 대체 에너지 태양 태양 에너지 또는 다른 종류의 대체 에너지가 따라서 필요로 할 겁니다 the development of new behaviors and new mindsets 새로운 태도 새로운 사고방식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요구할 겁니다 뭐에 더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더해서 그럼 깨끗하게 해서 어휘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heavily 무겁게라는 얘기는 어 많이라는 얘기겠죠 그냥 rely slightly 가볍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많이 의존하길 바라면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사용한다는 의미의 전기를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우리말도 전기를 끌어온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unlikely to be unlikely to 여기 unlikely 돼야 되겠죠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likely를 또 한 번 한 거는 어 내신에서 그럼 여기를 어 뒤에 있는 걸 이런 데를 possible로 바꾼다면 이거를 가능한 때가 unlikely 할 것 같다 이렇게 써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unlikely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어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약간 치사하게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내신에서 어휘 문제나 어법 문제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한 문장 어법은 그래도 조금 아닌데요 어 어휘 문제는 반드시 한 문장 정도는 충분히 보셔야지 변형해서 함정 트랩에 빠지지 더한 트랩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domestic level 이라는 거는 어 국가적인 차원의 뭐 international의 반대말 international의 반대말이 아니라 여기 home 가정의 수준에서 가정 수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법도 다섯 개 살펴보겠습니다 wishing anybody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라는 사람들 여기가 we'll have to learn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가 wished 바란다 아니면 wishes 동사 모양 나오면 안 될 거고요 당연히 ed 모양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여기는 powered 때는 home 에서 그러니까 여기 powering 안 되고 뒤에 있는 전치사 by가 ed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llowed 때문에 여기 목적을 한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관계 부사 자리였죠 when 앞에 있는 times에 s가 붙는 거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 때 여러 번 three times는 가능하죠 세 번 할 때 이런 개념의 애쓰입니다 우리말로는 때 때가 낫고요 시간이라고 하면 조금 학교에서는 해석할 때 틀리다고 채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어에서는 거의 비슷한 거지만요 어쨌든 여기 그 다음에 required 동사이기 때문에 will be required 수동으로 되면 안 됩니다 왜 여기 능동 다음에 뒤에 development를 필요로 한다 목저가 남아 있습니다 수동태일 경우에는 뒤에 목저어가 없죠 없어야 됩니다 물론 단 이게 사형식 동사일 경우에는 수동태가 됐을 때도 목저어가 하나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형식을 제외할 때는 뒤에 있는 목저어가 남아 있으면 능동태 목저어가 없어야지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문제풀이에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어서 순서까지 가면 붙이 있으니 붙이 있으니 이 관계가 명확할 거고요 그 다음에 even so so가 가리키는 것이 있으니까 아까 여기 배터리 부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도 명확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연결고리가 확인되니까 순서 문제의 논리가 확실하게 정해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 아까 붙 이 부분을 당연히 위로 빼면 this가 가리키는 것도 이 앞에 부분에 있어야 될 거고요 아까 내용상으로 모양까지 맞추면 flicking switch and drawing 여기 전기 끌어들이는 부분 이 부분을 가리켜야 되니까 but 때문에도 맞고 이것 때문에도 맞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아까 even so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이렇게 끌어들겨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나왔을 때 so가 가리키는 게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도 맞고 그럼 당연히 논리가 삽입문제로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보자면 어 실제 여기 batteries battery를 그럼 여기 위로 나왔을 때 뒤에 있는 even so 그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the case 앞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batteries가 위에 나왔을 위로 빠지면 당연히 even so에서 so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어 아까 여기 but 아니면 so를 위로 빠트렸을 때는 box 안에 but 이 있던가 아니면 box 안에 여기에 even so가 있으니까 아 so를 찾아야 되겠네 벗을 찾아야 되겠네 하면서 오 여기 요거하고 반대 오 요거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기가 쉬운데 배터리가 여기가 이렇게 빠지면 오 박스 안에 있는 문장에 힌트가 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박스 다음에 나오는 even so 이 박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뒤쪽에 연결고리 힌트를 만들면 얘를 빼면 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명확한 것만 보여드리긴 했지만 조금 요새 수능 스타일로 아니면 모의고사 조금 어렵게 나온 스타일로 요기 배터리 부분 이 부분을 뺐을 때가 오히려 삽입문제에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는 삽입문제 다른거 어휘 여법이 좀 약하고 순서는 쉬우니까요 삽입문제에 반드시 주의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 당연히 아까 빈칸문제는 new behavior and new mindset 이 가정 레벨에서는 필요하죠 뭐에 더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더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new behaviors and new mindsets 이 부분을 빈칸으로 골라봤습니다 리뷰 리뷰 테스트 원의 세번째 지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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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